자 그러면 이제 2강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행선에 관한 내용과 중점 연결 정리 거기다가 피타고라스 삼각비 요걸 설명한 다음에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제 원과 비례 단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실 공식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닮음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걸 명확하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정리합시다. 자 일곱 번째 누구냐면 평행선과 선분의 길입니다.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 자 요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삼각형에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뭐 이미 삼각형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닮음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각 A, B, C가 있어. 그럴 때 이 삼각형의 선분 A, B와 A, C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선분 A, B와 선분 A, B와 선분 A, C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을 한 점을 P, Q라고 하자.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분한 점을 P, Q. 그럼 뭐 똑같이 뭐 얘를 요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고 P,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해. 그럴 때 이 선분 B, C하고 평행한 선분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럼 지금 길이의 B가 M 대 N이니까 역시 얘도 M 대 N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자 이 파랑색 삼각형 A, B, C가 서로 닮음인데. 그죠? 닮음인데. 몇 대 몇 닮음이냐면 M 대 N 플러스 1이야.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B, C의 길이의 B는 M 대 N 플러스 N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주어지면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변의 길이를 A다라고 하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선분 P, Q 대 A의 길이의 B는 M 대 N 플러스 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P, Q의 길이는 N 플러스 N분의 MA이다. 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요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입니다. 요 정도는 뭐 비율로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다리꼬리야. 요것도 은근 좀 참 잘 나오고. 특히 요거는 어디서 이제 좀 잘 나오냐면 기하를 선택하신 우리 기하 학생들 중에서는 2차 곡선에서 요 사다리꼬리 참 많이 나오죠. 특히 포물선에서. 그래서 요거는 사다리꼴도 사실 뭐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 그래도 기억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것도 평행선 갖고 왔습니다. 자 사다리꼬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자 요러한 사다리꼬리 있어. 자 여기가 A, B, C, D래. 그때 요 변의 길이가 A고 요 변의 길이가 B야. 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M 대 N의 비율로 지금 P점과 Q점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역시 여기도 M 대 N의 비율입니다. 그때 이 선분 P, Q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사실 그냥 한 방에 그냥 외워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지금의 목적은 뭐다?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결과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이 P, Q의 길이는 얘네 둘 더한 거 분에 얘는 1로 얘는 1로 곱해서 더해 주시면 돼. 요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근데 그걸 증명을 할게. 자 아무데나 상관없어. 자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P, Q, R이라고 할게. 선생님이.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삼각형의 평행선과 선분의 B가 나와. 그치?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 D, P, R은 첫 번째 선분 P, R 대 B의 비율은 몇 대 몇? M 대 M 플러스 N입니다. 그래서 선분 P, R의 길이는 얼마냐? M 플러스 N 분의 M, B.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는 역시 얘가 평행하니까 자 두번째에서는 Q, R의 길이 대 Q, R 대 A가 얘는 N 대 M 플러스 N이야. N 대 M 플러스 N. 그래서 선분 Q, R의 길이는 M 플러스 N 분의 NA이다.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선분 P, Q의 길이는 얘네들도 아는 거잖아? 그래서 N 플러스 N 분의 MB 더하기 NA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봐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얘네 더한 거 분의 얘는 여기다 갖다 곱하고 얘는 여기다 갖다 곱하면 여기 선분 P, Q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평행성과 선분의 길이의 B는 실제로 이제 좀 많이 사용하고 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여덟 번째인 중점 연결 정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제 1대 1이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1대 1일 때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제 좀 이따가 다른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 갑시다. 여덟 번째. 이제 중점 연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중점 연결 정리. 자 이 중점 연결 정리에서 첫 번째는 이제 삼각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자 요렇게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각 변을 중점을 연결하는 거야. 그때 중점을 내가 M, N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럴 때 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얘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몇 대 몇입니까? 1대 2의 비율이지. 그러니까 얘도 1대 2의 비율이야. 그리고 요 사다리꼴 요거 보면 이제 느낌 오셔야 돼. 이거 이제 등변 사다리꼴인 거 알겠지. 그치? 등변. 요 변의 길이가. 아 요게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야. 미안해. 요게 이제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될 거야. 알았지? 어쨌든 얘하고 얘가 2분의 1 사이에 관계가 되므로 우리 선분 M, N의 길이는 2분의 1의 A다.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중점 연결 정리.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자 이제 문제는 사다리꼴이야 또. 얘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잘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감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셔서 A, B, C, D.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얘 길이가 A이고 얘 길이는 B다. 역시 얘네도 딱 중점 M과 딱 중점 N을 연결했어. 그 2점과 2점. 물론 뭐 요 M, N의 길이야.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듯이 얘 A하고 B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뭐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연결한 직선과 얘를 연결한 직선이 있을 때 만나는 각각 점 P, Q가 있대. 그때 선분 P, Q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선분 M, N의 길이는 그냥 M, P 더하기 P, N이지. 선분 M, N의 길이는 선분 M, P 더하기 선분 M, P. 근데 N, P는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에서 지금 현재 얘 길이 얘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치? 요거 삼각형에서 그럼 N, P의 길이는 요 길이의 2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2분의 1 A 더하기 자 요 삼각형에서 얘가 1대 1이니까 얘도 1대 1 똑같은 비율 같습니다. 그죠? 얘가 B니까 N, P의 길이도 2분의 1 B가 될 거야. 그래서 오케이 2분의 A 더하기 B가 우리가 찾는 M, N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봐봐 P, 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지. M, Q에서 M, P를 빼면 돼. 그치? 아 선분 P, Q의 길이는 M, Q에서 M, P를 빼면 돼. 근데 이미 M, P의 길이는 2분의 1 A라고 나왔어? 근데 M, Q는 야 M, Q는 이렇게 보면 그치? 요렇게 요렇게 보잖아. 요렇게 보면 M, Q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역시 서로 몇 대 몇이야? 어 또 1대 2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M, Q의 길이도 2분의 1 B가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 B에서 2분의 1 A를 빼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A라는 길이가 바로 P, Q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P, Q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중점 연결 정리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 정리에 앞에 부분은 평행선과 선분의 정리였다라는 거. 오히려 비율이 M 대 N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요렇게 1대 1 또는 1대 2 2대 1 요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중점 연결 정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합니다. 드디어 사실 피타고라스라는 그 학자가 만든 정리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나중에 허수라는 놈이 발견될 때 막 그 피타고라스 학파 막 다 죽이고 막 되게 엄청 역사는 되게 복잡해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리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다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심지어 원에서도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고 어느 도형해석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식을 다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장 중요한 정리로서 추앙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적인 뜻은 직각삼각형에서 어떠한 성질이 있냐 각 A, B, C가 있을 때 대변을 C, 대변을 A, 대변을 B라고 했을 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고 실제로 얘는 선생님 이제 그 유클리드 증명법과 피타고라스 증명법 그 다음에 가필드 증명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우셨는데 그 세 가지 증명을 다 보여드릴까 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그 내용들은 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과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닮음이나 또는 뭐 그런 중요한 특징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안 했습니다. 유클리드는 좀 중요하긴 한데 굳이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가 있냐 뒤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그 닮음 이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각과 둔각 삼각형에서는 과연 이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 이건 생각을 하면 돼 얘랑 얘랑 딱 제곱에서 얘가 됐을 때 직각인데 얘가 더 길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C제곱의 값이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면 그냥 각 C가 90도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부동호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C제곱의 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아 그러면 그냥 각 C가 90보다 작은 거야 즉 예각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각과 둔각을 나눌 때는 역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어떻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각이냐 둔각이냐 직각이냐를 판단했었다라는 거 이것도 삼각형 판별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특수각이라는 게 있어 특수한 삼각형에서 사용되는 특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에서 반을 딱 잘라 그럼 정사각형에서 반을 딱 자르면 이러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직각 이등변삼각형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어떤 비율이 있냐 얘가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A하고 A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A가 된다 1대 1대 루트 2에 비율을 갖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수각인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을 딱 자른 거야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러면 원래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걸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른 거니까 수직 이등분이잖아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빗변이 2A면 밑변은 A야 그러면 얘 제곱에서 빼면 루트 3A 이렇게 비율이 되고 자 각도 설명합시다 이 각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둘 다 45도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60도 얘는 각을 딱 반땅하니까 30도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 나온 김에 기왕 나온 김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이면 자 높이는 얘가 A라고 하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알겠죠 요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넓이는 밑변 A 곱하기 A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넓이는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아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특히 입체도형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요것도 입체도형에서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제 입체도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요것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기하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준비했습니다 정사각뿔 이라는 게 있어 자 정사각뿔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징을 만들 거냐면 밑면이 정사각형인데 여기는 빗변하고 밑변이 다 길이가 똑같아 얘도 A고 얘도 A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하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리면 정확하게 딱 여기에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얘를 이렇게 위에서 쳐다본 거야 위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밑면인 정사각형이 보일 테고 그 다음에 꼭지점 이 꼭지점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 딱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선의 발 때리면 딱 여기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냐면 우리 아까 배웠잖아 A고 A니까 얘는 루트 2A야 근데 2로 나누니까 2분의 루트 2A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에서 2분의 A제곱을 빼니까 얘도 얼마가 돼? 2분의 A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2분의 루트 2A 이렇게 표현이 되시면 되겠네 자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A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 2에 A세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사각 뿔의 부피까지 구하면 돼 뿔은 무조건 부피가 3분의 1을 곱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원기둥 모양과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원뿔에 있는 놈 부피 우리 뭐 저기 정수기 같은 데 가면 깔때기 이렇게 거꾸로 꽂아 놓은 거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원뿔인데 거기다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얘랑 높이랑 반지름이 똑같은 원기둥에 딱 집어넣었더니 3분의 1만 딱 되더라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붙여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사면체도 있어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 인 거야 그냥 이렇게 모든 면이 정삼각형 그러면 얘는 정삼각형 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가 정삼각형 이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딱 하면 여기가 무게중심점 이겠지 무게중심점에 딱 떨어지는 거야 얘가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 얘가 딱 때리면 오케이 이 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찾아 이 길 찾으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얘가 또 정삼각형이니까 수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높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되고 얘는 2분의 루트 3A의 얼마야? 3분의 1 2대 1이잖아 우리 무게중심점 배웠죠 그래서 얘 길이가 얼마냐면 6분의 루트 3A가 될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높이 H는 얘 2분의 루트 3 1하고 3분의 1이잖아 그럼 1에서 9분의 1을 빼니까 얘는 9분의 8이야 3분의 2루트 2지 여기다 3분의 2루트 2를 곱하시면 돼 그래서 3분의 루트 6A 뭐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부피는 12분의 루트 2의 A 세제곱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12분의 루트 2의 A 세제곱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입체도형이든 평면도형이든 넓이에 관한 내용까지 다 살펴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지금부터 삼각비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비 열 번째 이게 이제 다각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실 삼각비는 내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 그 수원 강의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할게 열 번째 삼각비 한마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비는 무조건 예각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 각을 A, B, C 자 요 길이는 C A B 얘를 요 놈을 베타 요 놈을 알파 자 요렇게 놓읍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인 알파부터 갑니다 사인 알파는 얘가 각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지 C 분의 A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얘 분의 A니까 C 분의 B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B 분의 A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근데 각이 두 개니까 내가 사인 베타도 구해볼게 사인 베타는 C 분의 B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C 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A 분의 B 지금 현재 특징이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 90도인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베타와 코사인 알파가 똑같고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고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 분의 1 즉 역수랑 똑같네 요런 특징도 우리가 나중에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각 변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특수한 값들 그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삼각함수에서 이미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 수원 요번에 빨리 정리한 강의 있죠 올해 선생님 올해 런칭하면서 뭘 해드릴까 고민 많이 하다가 고거 수원수트 강좌는 내가 찍어서 이미 올렸으니까 고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의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사인 0은 0이고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 1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야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그 다음에 탄젠트는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0 우리 탄젠트의 값은 사인 분의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의 값을 찾으시면 돼 자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1 루트 3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비에서 요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 즉 다각형에 관해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릴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 거야 원도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주셔서 선생님이 열한 번째로 정리한 원에서 현과 접선이라는 테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한 번째 원에서의 현과 접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은 그냥 한마디로 원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에 그냥 거리라고 선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현의 길이의 최대 값은 누가 될까 아 그치 원의 지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뭐 고정도 테마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부터 갑니다 자 현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도 있겠죠 현이 이렇게 생긴 게 현이야 두 점을 연결하는 거야 그때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현은 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봐봐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당연히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지 이등변삼각형 우리 앞에서 1강에서 했습니다 뭐지 이등변삼각형은 수선의 발을 때리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치 수직 이등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 이등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현의 길이 뭐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현의 길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원이 있는데 현 AB의 길이와 똑같은 현 CD가 있어 현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어때 똑같다라는 거 그치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각이랑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또 똑같다는 얘기네 그치 왜냐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똑같으니까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지 그 호의 길이조차도 서로 똑같다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현의 길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원주각이라는 테마가 실제로는 우리가 싸인 법칙하고 굉장히 연관이기 때문에 싸인 법칙을 쓸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가 같냐 안 같냐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하고 원주각이나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너희들이 각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 15번 우리 빈칸 문제 있었죠 거기서도 이 각과 현의 길이에 관한 내용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현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 테마고 그 다음 접선 나왔어 접선이 됩니다 접선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밖의 한 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때 그 접점의 좌표가 뭐 A하고 접점의 좌표가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일단 이거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리고 이거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리면 잠깐만 90도 90도니까 얘하고 얘 더해서 180도 되는 것 딱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각이 정확하게 똑같다는 얘기 아니 똑같다 미안해 두 개 더하면 180이라는 얘기야 얘가 30도면 얘는 150도가 되는 거고 얘가 60도면 얘는 120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내가 뭘 할 거냐면 보조선을 그릴 거야 얘네 둘을 연결하면 누구야 현 그치 현이야 잠깐만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리면 얘 각을 X라고 하면 얘도 X가 되겠네 맞니 어 잠깐만 그럼 얘네 둘의 각의 2등분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수직인 직선에 내가 연장선을 그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딱 여기로 온다 그치 왜 얘도 각의 2등분선이 돼야 되니까 아까 내가 요각이랑 요각이랑 합쳐서 몇 도가 된다 그래서 180도가 되잖아 그럼 얘가 60도면 얘는 얼마가 30도가 돼야지 직각삼각형에서 90도 90도 180도가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각도 점각이 되고 요각도 점각이 되지 그래서 결국 뭐야 이 접선의 길이는 서로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직각삼각형에서의 테마 얘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 길이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 길이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거 우리 아까 했었던 직각삼각형의 닮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적용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바로 원에서 현과 접선에 관한 테마였습니다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 원주각 합니다 원주각 자 열두 번째 원주각 갑니다 자 원주각은 정확하게 선생님 정의를 적어둬서 이거 되게 잘 읽어야 돼 한 원에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한 호에 대한 이 호가 되게 중요했어 호 아까 말씀드렸죠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냥 원주각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둔각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의외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자 가장 평범한 거 첫 번째 자 요 점이 하나가 있고 요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럴 때 이 호에 대한 그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원주가 뭐야 원의 둘레니까 이게 원주각이야 자 요 각의 크기랑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됐어?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봐봐 내가 아무거나 이 삼각형 만들었어 그럼 얘는 뭐야 외접원이 되네 그지 그럼 이 원의 뭐 중심각 중심각이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이 중심각 호에 대한 똑같은 호에 대한 얘를 각 a라고 한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타가 된다 이미 우리가 증명했었습니다 외심에서 그쵸?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야 근데 이게 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것도 보시거든 간혹 정말 간혹 가다가 사실 잘 나오진 않는데 이번에는 이 호에 대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그럴 수 있잖아 꼭 밑에 호의 길이가 짧은 법은 없잖아 그럼 얘에 대한 중심각은 얼마야? 여기야 여기라고 부채꼴이잖아 팽맨 그치? 팽맨 부채꼴 얘가 만약에 세타가 된다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이 세타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게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또 바보같이 이거랑 이거랑 180도 그러면 또 한 대 맞는다 그치? 이거는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 내접하는 사각형도 할 거야 아까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왜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지 기억하셔야 돼 이거 내가 좀 더 설명해드릴게 어쨌든 원주각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주각을 통해서 싸인 법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어 일단 이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지금 딱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진하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죠? 그리고 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각에 대해서 싸인 세타의 값은 얘 분의 얘니까 2r분의 a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인 법칙이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싸인 법칙하면 일단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저렇게 싸인 법칙을 써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싸인 법칙을 쓸 때는 이렇게 원주각을 많이 찾아야 돼 원주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드디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야 내가 이거 안 지우고 냅둔 이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얘 원주각을 알아야지만 사실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원이 원이 왜 이렇게 예쁘게 안 그려졌냐 원이 왜 이렇게 예쁘게 안 그려졌냐 원의 중심이 있어 그냥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점이 A, B, C, D 이렇게 돼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오고 그럼 이제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실 거냐가 중요해 자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나는 이 값과 이 값의 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의 크기를 B라고 할게 그럼 A 더하기 B가 18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왜 그런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치 원주각이니까 호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중심각이 바로 원주각의 두 배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 게 요가 그림이 좀 그지 같네 왜 그렇게 그렸을까 다시 그릴까 다시 그리자 미안해 아무 생각이 없었어 원을 몇 번을 그리는 거야 그치 자 원의 중심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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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그렸어 자 그래서 역시 내가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원주각 그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A라고 잡자 A 그럼 그놈의 중심각이 방금 전에 표현했던 이 놈이고 얘가 이 A야 그죠? 두 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요각이야 요각 A 더하기 B가 지금 180이 되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원주각은 그래 이 호의 길이잖아 이 호에 대한 원 주 각이야 그러면 그 호에 대한 중 심 각이니까 이 각의 크기가 이 B가 되겠네 그치? 됐니?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하고 한 바퀴니까 360도 아니야? 아니 2A 더하기 이 B가 360도 2파이잖아 그러므로 A 더하기 B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8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주각이라는 테마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얘를 사실은 문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원주각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한다? 한 호야 호 그 점 두 개도 중요하지만 호가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들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거기 밑에다가 성질을 좀 적어서 조건 한 쌍의 대각선의 크기 합이 서로 180도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무슨 뜻이냐면 봐봐 얘랑 얘랑 더해서 그냥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할까? 그냥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파이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오케이 얘는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근데 그런 특징들도 여러분 잡아주셔야 돼 쫄다 문제 풀 때 그것도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아 이제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통과목으로 바뀌어서 싸인코싸인 법칙이 나온 다음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유테마도 이 원과 비례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선생님이 좀 가르쳐야겠다 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많이 안 하는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그럼 또 원을 하나 그리고 자 접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증명을 해보려면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어차피 접선이니까 쭉 원의 지름을 그리면 수직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보조선 하나를 그릴게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그리면 오케이 얘도 수직 왜냐면 얘가 원의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점과 요점에 따라서 자 요렇게 호의 길이에 대해서 원 주각 얘를 점각이라고 할게 여기다가 갈까 점각 그럼 점 더하기 노란색은 90도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얘가 점이지 점 더하기 뭐가 90도야 노란색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역시 원주각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특징들 그런 것들도 알아는 두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원주각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또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다섯 번째 테마 갑니다 자 이제 원과 비례 단원입니다 드디어 원과 비례 요게 이제 올해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과목 10번의 마지막 문제를 풀 때 나왔던 테마죠 자 먼저 첫 번째 원과 선분의 길이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안에 요렇게 두 개의 선분 요게 요번에 나왔던 테마죠 그때 요점의 좌표가 P 요점의 좌표가 A 요점의 좌표가 B 요점의 좌표가 C 요점의 좌표가 D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런 테마도 있었어 자 이렇게 요렇게 가서 여기가 P A B 여기가 C D 그래서 결국 얘는 뭐냐면 P A 곱하기 P B가 P C 곱하기 P D다 라는 게 결론이야 결국 P A 곱하기 P B가 P C 곱하기 P D P A 곱하기 P B가 P C 곱하기 P D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 자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조선을 긋는 거지 이번에도 이 보조선을 그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원 주 각이야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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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주 각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이렇게 원 주 각 그 다음 이렇게 원 주 각 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서로 뭐야? 닮음이야 그죠? 결국 얘 대 얘는 자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가서 자 첫 번째는 선분 P A 대 선분 P D는 요각대 X 요각대 점이야 요각대 X 요각대 점 그러니까 선분 P C 대 선분 P B야 그래서 역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P A 곱하기 P B가 P C 곱하기 P D가 된다 요거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 갈게 요놈도 우리가 이제 보조선을 좀 그려야 돼 그 보조선이 바로 요러한 보조선이야 이러한 보조선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원 주 각이야 여기 점각 원 주 각이야 점각 그러면 봐봐 요각이 공통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그치 요 삼각형 그치 그래서 나는 얘 대 얘는 자 두 번째 요 삼각형 요렇게 해서 선분 P B 대 P C는 근데 P B는 X 점 대 X 다른 각 그럼 X 점 대 자 선분 P D 대 X 다른 각 P A 그래서 역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P A 곱하기 P B가 P C 곱하기 P D가 된다 그래서 이 원과 선분 같은 경우는 요거 테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요게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테마죠 이것도 역시 원주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 요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할선과 접선에 관한 테마네 자 할선과 접선 테마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이 이렇게 가고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위에 어느 점 한 점 잡아 자 요렇게 가서 여기는 T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여기가 P 요기가 A 요기가 B 자 지금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보조선 하나를 긋는다면 요렇게 보조선을 지금부터 하나를 그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 PA 곱하기 PB가 요 PT의 제곱이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가 결론은 역시 PA 곱하기 PB가 PT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연결을 할게 요기도 연결했고 얘도 연결을 이렇게 할게 이건 이제 수지가 아니야 이거 원의 중심을 안 지났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게 요 원의 중심을 그럼 이미 우리 아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특징에 의해서 얘하고 얘 각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요 각은 공통이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커다란 PBT라는 삼각형과 PAT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 그죠? 그럼 얘 대 얘는 자 갑니다 선분 PB 대 PT는 그럼 PB가 얼마냐면 이 주황색과 연두색 대 연두색과 어떤 다른가 그럼 주황색과 연두색 대 선분 PT 대 주황색과 어떤 각 PA 그래서 결국 역시 PA 곱하기 PB가 PT의 제곱이 된다라는 이러한 식을 너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결국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됐다가 어차피 쭉 오면서 점차 하나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PT의 제곱은 얘 곱하기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됐을 법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실제 테마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럼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원에서 현 두 개를 크로스시켜서 만나는 점이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가 성립하면 성립한다고 했었잖아 원주각에 의해서 그럼 결국 뭐야 이 사각형을 그렸는데 사각형 내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렸는데 얘 대각선과 얘 대각선을 연결해서 얘가 P였는데 PA 곱하기 PB랑 PC 곱하기 PD가 서로 똑같다? 곱했다 곱했는데 똑같아 그러면 얘네도 요렇게 원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서로 대각선이 원으로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역시 아까 설명했듯이 거기다가 정리를 해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중학교 특강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중학교 특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알고 있는 테마였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있을 뿐더러 좀 이따가 마지막 3강에서 선생님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 적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아 이제 요건 요렇게 정리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실제로 1강 2강을 통해서 내가 설명했던 그 중학교 도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지 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요걸 쓰고 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요걸 쓰고 요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3강에서는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풀면서 같이 정리할 거니까 배웠던 거 복습하시고 3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특강 다 끝났지만 실제로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3강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랄게 알겠죠? 우리는 3강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